자세히 같이 놔줘. 주먹이 나와야 돼. 주먹이 나와야 돼. 상대쪽. 스탑 스탑. 주먹 나야 돼. 주먹. 바다 치고 먼저 해야 돼. 바다 치야 돼. 바다 하고. 자, 스탑 스탑. 바다 치야 돼. 턱 당기고. 주먹 내고. 공격을 먼저 해야 돼. 공격을. 주먹 내고. 주먹 내야 돼. 주먹에 눈만 나온다. !!! 그치. 또 비unkt음 노리고. 그렇지 그렇지 턱당기고 같이 쳐야해 같이 짧게 짧게 같이 받아치고 대주면 안 돼 같이 받아치야지 주먹 낼 때 끊어내야지 같이 끊어내고 그렇지 고기 숙이고 그렇지 받아칠 거 받아치고 보고 자세 낮추고 주먹이 나와야지 주먹 너무 크다 자세 낮추고 자세 낮추고 스톱 스톱 받아치고 보고 보고 쪽이면 무조건 발이 들어오니까 확인하고 압박을 먼저 기다리지 말고 고기 숙이고 주먹이 나와야지 받아쳐줘야지 같이 그렇지 또 보고 온다 고기 숙이고 먼저 해봐요 먼저 받아치고 보고 너무 크다 보고 앞선 딱 활용하고 깨블 많이 나와야지 앞선 딱 많이 던져주고 탁 당기고 공격이 너무 없다 공격이 너무 없다 그렇지 탁 당기고 공격이 너무 없다 딱 당기고 roster 답장 연타가 나와야지 연타가 다시 받아야지 받어야지 ř hot 너무 크다 주먹이 나와야 돼 방어만 하면 공격 상대가 막 들어오잖아 주먹이 앞선도 툭툭 던지면 잽도 나오고 방어만 신경쓰지 말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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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 나와야돼 주먹 나와야돼 여리 뭐라고 게시 Mund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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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